뱅뱅 뱅뱅 뱅 뱅 뱅 뱅 뱅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마늘은 잘 먹어야지 끝까지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많이 먹어야지 고소하고 마지막은 고소하고 부족한 고소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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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고춧가루 뼈 너무 맛있어요 한입에 먹으면 맛있게 먹었네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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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매콤하고 매콤해요 마시멜로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씨가 더 맛있지만 맑고 싶은게 그저 그냥 할 수 있을까봐요 몸무게있는 식감 이 정도면 첫번째 우동 줄 수 없어 엔..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